이 끝나기 전에 게스트가 있어요, 저희가. 이 팀은 다른 팀이랑 약간 틀리고 저희가 게스트를 받고 있거든요. 자, 우리 게스트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. 자, 시즈님의 팀이 홍대를, 아, 신촌을 맡고 있으면 이 팀은 약간 홍대를 맡고 있는 친구들이에요. 게스트팀 이름은 호기. 리더가, 리더가 어디서 사라졌어요? 아, 팝플레스가 들어갔어요? 네. 우선 나머지 몇 번째로 앞으로 나와주세요. 야, 이 리더가 어디서 다 들어야? 하하, 리더가 또 다 빠야. 하하하, 너무 급하게 준비해가지고. 자, 우선 리더가 옆으로 좀 와주시고요. 얘들아, 리더씨, 야, 리더씨, 우리 자기 팀 소개를 해야죠. 네,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고 시작하기 시작하는 둘, 셋. 안녕하세요, 저는 홍대대스 그룹의 호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아, 저희가 또 오늘 시즌팀 이렇게 게스트를 오게 됐는데요. 새로운 분들과 함께 문화에서 장관이고요. 저희 팀, 구현할 때 홍과 박수환호 힘차게 해주시면 저희 힘을 내서. 정말 박싱들이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이 친구, 야, 안 본 사이에 멘트가 많이 늘었다. 아, 이 친구가 옛날에,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기가 옛날에 홍대 버스키 시절쯤 말을 절었거든요. 저희 팀은 호기, 이거 제가 좀 과장해서 한 거고요. 아, 근데 멘트가 많이 늘었네요. 아, 이 친구들도 홍대에서 지금 한 주름 좀 잡는 친구들이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거를 바로 준비할게요. 드라마. 자, 드라마 준비. 현재 개스톱 공연, 호기입니다. 소개해st lige,의 가즈, 조개, 여행을 받고 нужно 찐거요. 어, 오늘 8 3분aj2가 바랍 negotiate. 아, 있을 때 차야 멋있게 보여요. 자, 뮤직! 스톱! 아, 뭐냐! 진짜 있어... rain 뭐ond Welcomeube 자, 준비! 다시 한 번 더 따라서 불러주세요 한 번 더 준비 이건 내 드라마 두 발은 굳이 암마바 어 아무사나 넌 좀 잊어주고 떠오르는 날 느껴나 내 말로 더러워진 너 소빈! 다시 한번 더 소빈! 자 보죠! 드라마마마마 I break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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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 시작되는 드라마 애교도 어려워 다가 앉아있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우리의 한길상 내려가는 소빈 중독돈 틀 overcoming 두려워 뭐 protected ną가 任 자, 마무리는 깔끔하고 멋지게 자, 현재 호기 게스트였고요. 우리 게스트 친구 호기들은 이따 2부에서도 또 다른 춤을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두시고 이제 시즌 1부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. 와~~ 한국 남았잖아. 마지막 곡이에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들 외국인이어서 말을 못하려먹어요. 어쨌든 이제 시즌 1부 마지막 곡 하고 저희는 5분 정도 쉬고 이따 2부에서 또 더 멋진 춤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부 마지막 곡 다음 곡은 뭐죠? 아, 잠깐만요. 첫 만남은 해치지 않아. 자,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. 마지막 곡, 1부 마지막 곡입니다. 뮤직! 준비! 스타트! 자, 첫 만남은 해치지 않아. 나, 염, 염! 나, 염 염! 나, 염! 워우!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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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! 이제 가지으로 오신 구경! 네!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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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뭐. 나, 염이. 그 سے, 그, 그.. 2부 마지막! 득 ! 절 만남은 너무 어려워 데이터로 되는게 없어서 전 제일 만나는 너무 어려워 랩 하다 넌 내 걸음에 질돌은 내 맘에서 깨끗이 나아 자 한 번 더 참 맨날은 너무 어려워 때로 되는 게 없어서 참 맨날은 너무 어려워 왜 왜 왜 왜 왜 다행이야 워워워 헤이 헉 워웨어 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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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의 끝난 날이야 사이드를 끝몰는 날 내 입은 끝까지 이렇게 고원히 반짝일 수가 1,3! 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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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 이뤄게는 내 목소리가 흥끄러지 안녕! 자 이렇게 시즌 1부 공연 마무리하고 5분 뒤에 다시 2부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배터리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 두 network iten 시즌ada organizational 디자인 졸업 그녀는 거고ια 계시네요 Show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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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야 듣건 나와야지 숨 쉴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는데 빠빠이 해야죠 호기는 자 호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앞으로 할지 일로 와요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는 척하면서 내쉬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짖고지시네요 제가 지금 숨을 못 쉴 것 같은데 내쉬고 들으시는 척하면서 내쉬고 네 저희는 지금 공대에서 열심히 춤추고 있는 그루고요 이렇게 빡센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추면서 즐기는 그루입니다 저희는 스터디는 여기 보시면 휘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가르치고 댓글이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다음 달에도 버스킹 무대에서 하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야 진짜 불사질렀다 무대를 찢어버렸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스트로 시작을 했으니까 2부 시즌 공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첫 곡 뭐죠 2부? 락 락 가도록 할게요 스트레이크죠 락 자 준비됐나요? 뮤직 스타트 스타트 자 놀아보자 다시 한 번 더 장부분 기계 너네땐 어디로 밤에 또 움직일 수 없게 조정들은 마치 펀치고 채 즐기면 비아래 없는 축제 행복이 스스로 불가 그 때 락 락 고아 Just feel love with them all Only those we will make it right 우리 집안 보내 자 준비 아시는 분들과 같이 자 돌아와 Yeah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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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hoo Yeah Yeah noun Association Goa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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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al! In your place, I'm so so I'll be the last step to move on Your body beats I stay It's right to go sit down I can chill, how do you feel? We gon' rock, rock On your kid and go stop, stop Don't go right, stop I don't know why you think I'm like We shout back to your girl, you know I don't know You turn around and we turn around and you push down I don't want to get going out, oh yeah If you're trying to be more than a girl Do you find a better person? I don't know how to care Like this, but jump about it You're in the end of the game, I don't know Yeah! 오우 자 한 번 더 준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